언니, 언니랑 형부랑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. 그리고 아기도 너무 이쁠 것 같아. 잘 지내길 바랄게. 지안이 언니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언니 뭐지, 드레스 끌고 들어갈 때 너무 눈물 나더라. 나 진짜 울었어. 그리고 언니, 형부랑 언니랑 잘 지내고 애기 낳으면 보러 갈게 알겠지? 안녕. 여러분 축하해. 여러분 축하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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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